할 수 있다고 지금 개딜들이다 하니까 민당 의원들 분위기 어떠세요? 할 수 있다는 그 지표에 그 구호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게 이제 당뇨 채택의 원동력이 된 거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아마 자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결정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국민의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국민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국민적 요구 수준에 맞춰서 대리인인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서 또 발언도 하고 자기 의사결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지표하면 민주당 180적 줬는데 뭐냐고 질타하고 비판하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지표가 첫날 열일 날 갔더니 그랬어요. 변함없이. 그런데 둘째 날부터 잼딸들 아니면 개딜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민주당 할 수 있다. 이걸로 바뀌어서 지금은 지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구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힘나죠. 옛날에는 매일 욕만 하고 그러면 정말 내가 해봐야 뭐해 맨날 해도 욕 안 해도 욕인데 이런데 할 수 있다고 지금 개딜들이 나오니까 민당 의원들 분위기 어떠세요? 할 수 있다는 그 지표의 구호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그게 이제 당론 채택의 원동력이 된 거죠. 아 원동력이 된 거구나. 당론 채택의 원동력이 됐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런 집회나 모임 같은 거를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이거를 바라볼지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싸워야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 시장 후보 경선에 대해서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가 현재 지지자들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비대위끼리 밀실 정치를 통해서 지금 경선 후보를 치르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선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됐는데 지난 과정을 보면 이제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대가 좀 심했었습니다.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고. 그것이 윤오종 비대위원장한테 좀 영향을 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종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택하겠다.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렸죠. 그러다가 우리 또 개딜들을 조심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많은 의견 제시도 하고 해가면서 이제 결국 정상화됐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좀 썼는데 제가 국회 생활을 한 2년 했지 않습니까? 2년에 보니까 이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놀이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면 내 의지대로 국회를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많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가치 판단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 또는 자기가 갖는 선입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국회에서 공적인 결정을 할 때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절되기를 바라는 많은 개혁세례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고 그 사람들의 가치 판단은 뭔가 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기 발언도 순화시켜서 이걸 문제를 풀어가야지 국회가 딱 되는 순간 자기 생각을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대의 정치의 기본 전제가 좀 무너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송 대표야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의 비주류 중에 비제류고 그냥 왕따야 왕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들이 있었고 거기에 왕따였던 것이었는데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바뀌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대표도 됐던 거예요. 또 이재명 우리 후보도 옛날에 처음 정치 출발할 때는 중심 세력이 아니에요. 약간 왕따야. 거기서 해서 대선 후보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는 그런 많은 주류 세력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변화되는 국민의 의사들이 막 변화되는 흐름을 그거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관행에 비추어서 아씨 뭐 서울에 왜 저 양반이 오는 거야?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번에 우리 개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혁 세력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것이 원정력이 돼서 경선도 하게 되고 정상화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아마 자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결정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국민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국민적 요구 수준에 맞춰서 대리인인 내가 대리인 아니에요?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서 또 발언도 하고 자기 의사결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은 그냥 굉장히 어떤 개혁적으로 지금 변해가는데 이번 공천과정을 보면서 인화경계 정세경계 등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도 민주당에 대한 그런 개파 싸움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 민주화의 큰 돌을 만들어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 세력이 민주당의 중심 세력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배출하면서 그 세력들이 이제 세력이 이제 이어왔고 그 외에 뭐 우리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또는 정세균 전 총례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넓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친노 친문 이렇게 같이 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흐름이. 국민들이 원하는 원리주의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다음에 이념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를 얘기해주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영길 당대표가 된다든지 또는 이재명 또 후보가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국민들의 뜻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순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세력구조 내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면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또 한 번 또 한 번 큰 변화에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결과를 좀 그리고 좀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줘서 서울시장 당선되고 진짜 실패하지 않고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이 변화의 흐름이 급격하게 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좌절을 했고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아직 후보가 안 됐으니까 내가 특정으로 지지하는 발언으로 오해될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후보가 된다면 된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중심층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새롭게 새롭게 국민의 흐름에 맞춰 전환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조심 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섭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